오늘 나오시구요 오 67번, 77번이세요 이제 우리 선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나오구요 오 해군의 숫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, 우리 보실게요 이분이 67번, 해군의 77번입니다 우리 해군의 77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할수 있는 방법 오? 어? 좋은 방법 운 편하지 않아요 . 이 방법을 위해서는 한국식스톡섬 애프가 eleg라 가르치다 프라이 SQL 한국 음식 이 소금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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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bear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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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ORE 김치 김 김 자 이제 나머지 한 개 생명을 할까요? 원주 사람이 좀 멀리서 오신 거예요